안녕하세요. 유한타증권에서 기술적 분석과 파생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재 연구원입니다. 오늘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것은 코스피 주봉인데요.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중반 이후로 지금 1년 이상 쭉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. 최근에 사실은 9월달 FOMC 이후로 2300포인트를 이탈을 했었는데 사실 이 가격대가 지난 6, 7월 저점이기도 하고 또 2020년 하반기 박스권 저점이기도 하고 20년 초반에 고점대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는 저점이었습니다. 그런데 일단 이 지지대를 지금 이탈하면서 계단식 하락구조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하락 추세가 완연히 형성이 된 상황이고요. 하지만 이제 그 RSI라는 보조지표로 봤을 때는 지난 6월, 7월에 하락했던 것보다 최근에 어떤 9, 10월에 하락폭이 좀 제한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하락하는 전체적인 속도 자체가 이제 둔화되면서 점차 이렇게 횡보로 전환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. 먼저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가 고점을 만들고 저점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바닥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주장할 만한 근거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.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봉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 일봉차트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사실 계단식으로 쭉 떨어졌어요. 계단식으로 이제 5월 저점을 6월에 이제 이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7, 8월에 반등을 했는데 그 2,550포인트였죠.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면서 다시 하락하고 이제 9월 FOMC 이후로 하락세 또 더 이어지면서 이 7월 저점들은 이제 이탈한 모양을 보여서 우리가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면 그 추세가 되게 강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장기 하락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15일 이평선이 파란색 선인데 이 정도를 회복을 해주면 일단은 뭐 과거에도 어떤 중기적인 하락세는 좀 중단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전조점을 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지난 8월에도 그랬지만 이탈된 이전 저점대 2,300포인트 정도가 지금부터는 저항입니다. 그래서 이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주면 뭔가 좀 더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2,300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된다면 사실 이제 바닥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주 의미 있게 올라가서 120일 이평선이랑 구름대에 있는 2,4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는 모양을 보인다면 장기 하락이 종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. 물론 그렇다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건 아닌데 이런 이제 장기 횡보 국면 내지는 점진적인 상승 전환 국면 뭐 이렇게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하락은 좀 중단됐는데 반등 과정에서 2,300포인트 돌파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바닥에 대한 신호를 확인하자면 2,400포인트 정도까지는 넘어줘야 된다. 그리고 당분간은 전주점을 깨는 하락은 좀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떤 트리거를 가지고 움직일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FOMC를 하면서 점도표 상의 어떤 2022년, 23년 말에 어떤 금리 목표치가 올라갔습니다. 지난 9월 FOMC 때 우리가 이제 75BP 인상은 다 예상을 했었고 예상대로 올렸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건 점도표가 3.4%에서 22년 말 기준으로 4.4% 수준으로 올라갔죠. 그래서 앞으로 원래대로의 어떤 시장의 생각은 이번에 이제 75BP를 올리면 2022년 말 목표치가 3.4니까 한 번 0.25 정도 한 번 올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올해는 뭐 더 이상 없을 것이다. 내지는 그 이후도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 남은 FOMC에서 한 번은 또 52BP를 올려야 되고 한 번은 또 75BP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6, 7월 저점을 깨고 다시 레벨다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아마도 이제 한 번은 75, 한 번은 50BP를 이렇게 올리겠지만 그거 자체로는 시장에 충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여기 이제 2023년 말에 어떤 그 기준금리 목표치가 평균적으로 약 뭐 4.5%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또 상향 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22년과 23년에 목표치의 갭이 상당히 컸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. 지금 이게 0.25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점도표상의 어떤 23년 목표치를 더 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좀 올리더라도 제한적이거나 안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근거로 보면 이미 2년 물 금리가 4.57%까지 올라왔습니다. 미국 국채금리인데요. 과거에 이제 2006년도에 제일 높았을 때가 5.27%고 그다음에 뭐 대략 4%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라면 이미 뭐 그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냐 물론 이제 인프레를 잡기 위해서 그런다긴 하지만 사실 공급 측의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인플레가 잡히는 효과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게 그 미국의 이제 수출 물가 지수와 수입 물가 지수의 차이 즉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수출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부담이 완화되고 그 완화된 거를 사실 해외에 전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약간 이제 미국 인플레를 해외를 좀 전가시키는 모습 보이고요. 상대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에서 조금 더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지수 흐름이 사실은 이후에 가장 뭐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 이렇게 일단 달러화 지수를 보시자면 일단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. 9월 고점보다 10월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추세로 보면 아직까지도 상승이 견조합니다. 적어도 이제 이것도 약간 계단식 상승 구조로 보이고 있는데 이 110포인트 수준에 있는 61이평선이랑 거기에 이제 7월 고점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 가격대 정도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달러화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 구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면 이제 그것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이전에 이미 뭐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가 둔화된다든지 뭐 점도표상의 23년 목표치 상승폭이 좀 제한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 구체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면 시장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이제 올라갈 수 있겠고요. 미국 S&P 500 지수를 이제 일봉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견조합니다. 6월 저전대를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물론 이제 여기도 S&P 500 지수도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이랑 20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어쨌든 얘도 15일 이평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은 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. 당분간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 뭐 3900포인트 정도 여기 이제 61, 121 이평선이 있고 그 다음 이제 4100포인트 정도의 200일 이평선이 있는데 이 두 개 정도 저항대를 넘어서면 사실 미국도 거의 하락이 끝났다라고 장기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.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내지는 횡보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 가격대까지 좀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장기 바닥이 될 수 있겠고요.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코스피는 이제 하락은 좀 중기적인 하락은 중단이 됐다. 그러나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1차로 2300포인트 정도 수준의 저항을 넘어서고 2400까지 넘어서면 장기 바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진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.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기적인 하락은 좀 중단된 걸로 보이지만 뭐 200일 이평선까지 회복을 해야 장기 하락이 좀 마감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뭐 FOMC에서 좀 관건으로 보셔야 될 거는 23년도 점도표상의 그 어떤 평균치 지금보다 크게 올라가지 않는 선 내지는 뭐 지금 선을 유지를 한다면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이 앞으로 올라가는 거를 예상하는 수준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추가로 레벨 대화될 가능성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뭐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또 뭐 상승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럴 때 이제 바닥을 좀 잘 확인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뭐 조만간 또 시장의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.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주가가 좀 코스피가 2300 넘느냐 먼저 보시고 또 펀더멘탈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그것을 FOMC에서 나오는 점도표를 중심으로 가늠해 보시면 시장이 어느 정도 손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